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장녀 꽃뱀을 만난 얘기입니다. 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렇습니다. 참 정제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법은 또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은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무슨 법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항상 정제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인다. 그러면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켰던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식의 법. 그거는 이 세상의 법과 꼭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 정제를 받아서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이 세상의 법 같은 그런 법. 다시 말하면 그런 법은 무선적 법이에요. 조건적 법으로. 하나님의 법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지켰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도바울은 지금 내가 지켰던 그 율법은 내가 조건적으로 지켰구나. 그래서 조건적으로 지켰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 율법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조건적인 법으로만 오해하고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 법은 결국은 조건적 죄와 그럴 때 조건적, 그러니까 조건적인 법은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은 아, 그 조건적인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엇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참 과거에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지켰던 법을 이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바울에게는 똑같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세의 율법을 본 것하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를 때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켰던 그 모세의 율법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조건적인 법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두렵게 하고 정말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게 하고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지고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조건적인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더라?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법이었다를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조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네가 살인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 안 둘 테다. 벌을 줘서 너도 죽일 테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두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고 난 뒤에 율법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보니까 그게 어떻게 들려요? 다르게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 번역이 사실 잘못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다 이렇게 되어 있어. 무슨 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명령형으로 보면 네가 이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깨닫고 이 똑같은 법을 보면 그게 명령형일까요? 그게 알고 보면 명령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거를 잘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 율법 또는 개명을 진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법. 그런데 사도마을이 옛날에 이 꼭 같은 율법을 보았을 때는 무슨 법으로 보았다? 죄와 죄와 사망의 법. 법으로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알고 보니까 무슨 법이더라? 아,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었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줄 알았는데 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만남이야.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남이야. 예수를 만나니까 아, 자기가 이때까지 지켰던 율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의 생명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이 십계명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으로 들려요?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키래 안 지키래 안 지키면 뭐예요? 나는 천국 못 가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꼭 같은 법을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구나. 뭐로 들려요? 뭐로 들려요? 이거를 약속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 약속으로 변했다. 어디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이게 명령이 아니라 뭐였구나? 약속이었구나.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명령은 무슨 약속으로 변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십 개명은 어디다가 기록했죠? 특별히 다른 율법들은 다른 600 몇 가지가 몇십 가지가 된 율법들은 다 종이에 책으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다 줄여가지고 요약한 그 십 개명은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돌판이 그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그때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은약의 돌판들 돌판에 기록된 것이 십 개명인데 그것은 누가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관해놓은 괴를 무슨 괴라 불러요? 은약 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구나? 아, 은약이구나. 약속이구나. 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다가 드디어 무슨 법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와, 그럴 때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법이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갑질하는 분이지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뭐요? 죽어 죽을 줄 알아? 응? 이래서 그럼 우리는 뭐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인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참 괴로워요. 갑질하는 주인 밑에서는 우리는 을질밖에 못해. 그렇죠? 그러면 힘들어. 스트레스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 이거 참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원어로 다시 쫙 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약속일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 약속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번역된 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제가 번역을 제일 충실히 한 영어성경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우 샬낫 이건 너무 구식 영어입니다.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You 뭐예요? You 샬낫 머더 머더는 죽이는 거입니다. 살인하는 거. 자 You 샬낫 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이거는 순수한 명령형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Don't 머더 합니다. Don't 머더 Don't 머더 Do not 머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Do not 머더가 아니에요. 원어는 원어는 You shall not 머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미래 미래형에 또 뭐가 있어요? will 우리가 익숙한 것은 will 입니다. You will not murder 이 말은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불구하여 그런데 여기 shall 이거는 지금 현재는 미국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법이에요. 지금 현재는 영국서만 사용돼요. 그 말 너는 뭐냐면 그 말 하시는 사람 자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법적으로 의지 미래형이라고 해요. You will 하면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포함이 안되어. 너는 아무리 봐도 사람 죽일 사람 아니야. 사람 안 죽일 거야. 그는 나의 뜻은 아니야. 그런데 You shall not 그러면 너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말 속에 누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절대로 사람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에요? 결국은 나는 네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나는 너를 그 말을 다른 말로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뭐에요? 나는 너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이 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 누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은약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은약의 돌판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는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은 결국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 말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명령이라면 그래서 여기는 약속한다는 것은 섬기겠다는 뜻이고 나는 너희를 섬기겠다는 뜻이고 네가 도와주겠다는 뜻이고 명령은 뭐예요? 섬기겠다는 뜻이고 섬기겠다는 뜻이고 섬기라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뭐로 보고 있어요? 섬겨, 이놈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박사님, 그게 맞잖아요. 왜? 교회 가니까 맨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라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 섬기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층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자식, 인자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 꺼진 유전자를 내 힘으로 켤 수 있어요? 망가진 유전자를 내가 복구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좋아요? 그때는 박수 한번 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합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효도해. 안 하면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효도 안 하면 지옥 보낸단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 부모님들을 열심히 섬기자. 그런 식으로 알면 그것이 율법을 명령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왔소. 그런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게 효도죠.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분에게 불효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이 있냐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야 돼. 왜? 얘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절대 얘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서로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준다는 약속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의 본질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갑자기 십 개명이 뭐예요? 아름다워 보여요? 안 아름다워 보여요? 이런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확 풀리잖아.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차도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겠지? 말 잘 들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약속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안 싶어? 그럼요.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데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로 왔다. 내가 약속한 대로 어떻게? 내가 십계명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추레옥기 19장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당에서 나올 때부터 셋째 달 제3월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신의 산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가 해방시킨 노예 생활부터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야. 내가 그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는데 지금 앞으로 내가 할 계획은 이렇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약속하는 바이다. 를 준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예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은약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모든 말씀은 모든 율법이에요. 그거를 기록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은약서. 그 은약서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열 가지로 딱 요약해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무슨 돌판? 은약의 돌판이라고 부른다. 이제 좀 마음이 참 놓입니까? 모든 율법을 명령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는 두 어깨가 무거워서야 무거워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예요? 율법에 명령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무겁게 수고하고 지고 가는 그 율법의 짐이 명령이 아니라 명령의 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해준 뭐예요? 다 약속이야 그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박!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걸 알아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그 진짜 뜻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의 유전자가 꺼요한 거예요. 끈다고. 그런데 이게 약속이 되면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 왜 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약속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좋은 약속입니다. 좋은 약속.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사마리아에 오셔서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증오의 대상에 불과한 이 사마리아 장녀에게 그 약속이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이 장녀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이런 생활로부터 어떻게? 너를 구원하려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내서 지금 내가 너와 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것을 알고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네가 남편이 뭐예요? 다섯 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대도다. 여러분, 이 여자는 거짓말하려고 남편이 없다. 자기 과거, 더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다. 옳다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네 말이 참대도다. 여러분, 사실은 옳은 말도 아니고 참대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일단 우리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아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네 살백의 아들이 네가 쏟았다고 그러지 않고 오렌지 주스찬이 자기가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쏟았다고 할 때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을 때 사랑은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아,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분은 나를 벌써 사마리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준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자기를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자기를 뭐예요? 사람 취급한다. 그래서 말을 걸어주는 것부터 참 놀랍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려고 저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가 깨끗합니다. 알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 알면서 그래 남편은 없다는 말이 맞지 그 말이 진짜 참되지 세상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옳고 참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런 여자를 그렇게 봐주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다.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봐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이 여자 앞에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뭐를 해주는 방법이요? 사랑해주는 방법이지. 나는 나만이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너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옳다고 보지 않고 아무도 너를 참되다고 보지 않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왜? 내가 지금 너를 옳고 참된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참으로 옳고 참된 인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드디어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같아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아는 바라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가 바라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자기 같은 더러운 인간도 받아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여자가 19절 여자가 말하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 여자가 바라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지금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와 이 유대인 남자는 내가 바라던 나에게 필요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먼저 깨달은 선지자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자신이 그 여자가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도 몰라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어떻게 사랑을 부어가면서 구원이 필요한 정말 그 최악의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참 요한복음 4장은 제가 읽을수록 참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크아 자 이제 당신은 선지자이구만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아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 놓고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같은 더러운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뭐예요? 없어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는 그 위치에 그 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 우리가 하나 예배하는 무슨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저 진짜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다 가짜야 왜 다 가짜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정말 아무도 인간 취급해 주지 않는 그 더러운 여자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아무데도 없다 그것은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진짜 성전이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정말 천천이 없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성전인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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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누가 성전이란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을 지은 이유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었는데?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상징하는 건물이야. 그런데 이 건물에서 예수가 없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신은 다 어떤 신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거 소용없다. 이것은 이 성전 건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다? 나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한 내가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진짜 성전이 왔으니 그 예수님을 상징하던 건물은 이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 이제 필요 없고 누구를 만나면 진짜 성전에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진짜 성전을 만난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드디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에 유대인들의 말을 이어하면 뭐예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천국 간다.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 보면 안 된다. 요즘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우리 교단에 속해야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가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봐야 구원받는다. 저기서 봐야 구원받는다니까 주님, 선지자님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그리심산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마치 성전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성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 무능한 하나님이야. 자기 성전도 하나 못 지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쓴 십겨면 그 돌판도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돌판은 성전에 보관한데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 돌판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뭐예요? 그 두 돌판이었어요. 그게 그 요호와 유대인들이 믿던 요호와 하나님의 정처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로 맞춰 꽝이야.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운동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 두 돌판은 반드시 맨 나중에 되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 하늘에 두 돌판이 나타난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성전이 오셨잖아. 그리고 그 두 돌판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얘기가 21절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이 성전이고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그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어떻게 직접 만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속에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제는 장소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고 그리고 네가 정말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가 네 속에 함께 있다면 그것이 그런 삶 자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몸 안에 계신 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월화수목금토는 아무거나 처먹고 주일이 되면 넥타이 매고 다 가서 하고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은 내 속에 항상 그거 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삶을 이어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뉴스타트의 삶이죠.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뻐서 박수치는 이것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유대인에서 어떻게 제외되버렸으니까 이 구원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우리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배를 하지만 그 메시아 이 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으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으로부터 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번역을 잠깐 바꿔야 됩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무엇과 영과 진리로 영어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가 아니고 성령으로 즉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명령을 따르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도 바옵은 육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러나 영어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구나. 그래서 그 영과 성령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원하니 바로 뭐예요?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니카. 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이 말이야.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한 질문은 뭡니까? 그리심산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렇든 예수님의 결론은 너 이제 알았지? 메시아는 구원자는 유대인으로 붙어라는데 내가 그 유대인이야. 내가 그 구원자야. 그래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앉아서 이 우물가에 앉아서 진짜 너야말로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예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 때려부시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당 필요해요. 왜? 여러 교우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모이려면 장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어떤 곳에서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예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 교회 건물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치를 좀 챕니다. 그 여인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두실 것을 알고 나는 그 그리스도 그 그 메시아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일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메시아 너 같은 사람에게도 말 걸고 너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도 말 걸지 않는 너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물 달라고 그러고 너 같은 사람에게도 네가 거짓말하려고 그래도 나는 네가 옳고 잠대다 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너를 이 우물가에서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크니라. 그래서 27조는 뺍시다.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뭐예요? 물이고 뭐고 뭐예요? 나는 내 생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 같은 것도 사랑해주는 진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깃는 거 이제 급하지 않고 지금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리는 것이 더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벗어버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사람 취급해 주지 않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뛰어들어가서 말하기를 와서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무슨 모든 일들 무슨 일들이요? 환양질이야 꽃뱀질이야 창녀 노릇이야 내가 했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내가 내가 했던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일들을 다 나한테 말한 그 사람을 와보십시오. 그분이 누구나?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 구원자를 여러분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심산에 가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무조건적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분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 사람들이 성업에서 나와 죽게 로드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해 아네 이 여자가 그렇게 행복한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그 메시아가 이 여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하지 그 메시아는 자기 때문에 오늘이 사마리 그래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죽게 간청하여 말씀하여 선생님 드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빵이나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니라 생명의 빵이 있다 내가 지금 이 꽃뱀에게 생명의 떡을 줬다 너희도 이 꽃뱀이 먹고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떡을 너희도 빨리 먹어야 될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나의 음식은 지금 이 꽃뱀 같은 사마리아 꽃뱀 같은 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내가 먹을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생략하고 그래서 그 성업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아미라 이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가 행한 과거 행한 모든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다 아는 분이 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꽃뱀 같은 일은 인간 치국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이런 장녀임에도 더러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 하신 메시아임 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오 메시아는 구원자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정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쓰레기 같은 여자를 만나 주시고 그 여자를 통하여 그 여자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하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여자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알게 돼서 구원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로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유전자들이 막혀져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예배 참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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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